이 구정치인들을 여러분은 안 보내려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체면이 걸습니까 TV 체면 TV가 계속 여러분을 체면을 거는 거야 이 사람들을 계속 내보내고 허객여인은 저쪽으로 넣어버려 허객여인은 못 나온다 못나오는 왜 못 나와요 여러분이 원하면 나가 안 나가 누가 막아요 아니 최순실씨가 옛날에 나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최순실씨의 밑에 있던 이춘상시죠 이춘상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있는 3인방 중에 4인방에 우두머리였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집에 살던 있던 분인데 아주 최에 가까운 최순실의 첫근이고 박근혜 첫근이야 이분이 허객여인은 선거법 위반했다고 고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제표 들어갔어 그런데 가보니까 나를 박근혜와 허객여인과 결혼한다는 동안 하면서 신문이 무슨 조선이야 시사조선 그 시사조선 사장이 제표가 있어 시사조선 사장이 나하고 박근혜의 결혼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자라요 신문사 고백한 건데 가지고 있어 이번에 재심 청구에 그게 증거로 들어가 근데 TV조선에 증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오 세상에 내보고 그 사람이 일요 서울에 내가 가서 저저저저저 내 차에 가서 코터 가지고 코터에 서류가 있어 여기 여기 없네 앞으로 코터를 갖다 놔야 해 자 일요 서울에 나는 허경영을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해서 일요 서울에 그 사람이 기고 고백을 했어 뭐라는 자네 그럼 경찰에 잡혀갈더니 경찰에 잡혀가니까 당신이 왜 허객여인과 박근혜 결혼 한다고 신문에 내서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아니까 당신 말이야 허객여인과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허객여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허객여인과 돈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불어 안 부니까 검찰에서 계속 전화 오더래 빨리 부르라고 해 이 틀을 붙어놓고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는 거야 신문에 나와 있어 그게 증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보고 뭐라고 하냐 당신이 허객여인과 시켰다는 말만 하면 당신은 감옥을 안 가 무죄인데 만약에 당신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허객여인과 시켰다는 말을 안 하면 당신은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객여인한테 덮어 씌워 이래가 이 사람이 이틀 동안 똑같은 말을 몇 시간을 반복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해줬대요 그거를 각 신문사 가서 그 사람이 법정에서 풀려났을 거 아니야 이제 나를 덮어 씌웠으니까 풀려나 가지고 신문에 가서 신문사마다 가서 인터뷰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그걸 억울하다고 대부분에 항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거야 그 근거만 제출하면 나는 이제 1년 남았거든 알겠죠 나가는 데 한 1년이 안 남았어 그럼 내년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격정지를 10년을 받았으니까 자격정지를 아니 출마자격정지를 10년을 받았었지 그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10년간 요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 재심 청구도 들어가면 이제 뭐 1년 남은 거 자격정지야 그래 안 그래 그거는 뭐냐 바로 풀어져 또 하나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또 하나 박근혜 최순위 사건이 헌재에서 끝나면 사면복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 정권에서 일어난 것들은 압력을 위해서 일어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사면복권을 하게 돼 있어 그때 내가 남은 거 몇 달은 복권이 돼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격정지는 내가 그러냐 억울한 정신이 많아요 그거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100% 이래나 저래나 나가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내가 안 나가면 여당은 100점부터 봐야 100번부터 봐야 100번 깨져 왜 그러냐 내가 나가면 누구 표가 제일 많이 나가겠어요 젊은 애들 표가 허경이한테 오겠어 안 오겠어 내가 나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 촛불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쪽에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전부 내 광팬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tv토론에 딱 나왔다면 한민족의 역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아무 잘못도 없이 어떤 사람이 허위 진술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기가 그 바람에 강의만 열심히 잘했지 청와대 들어갔다면 강의 못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지 자 요거 보려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앞으로는 저 영상에다 좀 넣어놔 이거 영상에 안 들어있지 자 보세요 1효서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효서울 신문 1효서울 맞죠 자 허경영 박근혜 결혼설 치재기자 단독 인터뷰 뭐라 해놨습니까 허경영 죽이기 위한 조작 수사 였다 맞죠 이거 나를 허위 진술한 사람이 양심 고백한 신문이 여러 군데서 나와 그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자 그다음에 다른 신문에는 또 뭐라 하느냐 허경영 죽여라 검찰 조작 수사 실체에 드러나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지하게 자수를 했는데 대부분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겼어 자기는 허경영이 안 한 걸 경찰 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거야 그래 허경영이 갑옷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자격증지로 못 나가야 뭐 1년 남은 게 그게 대수입니까 몇 달 남은 게 가야 되겠죠 이게 신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있어 여러 신문에 나오면 이거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테레비 나온 사람은 허경영이 증거가 없다 이러는 거야 그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야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대부분에 제출한 서류에 증거가 수두룩해 거기서 이겼어 그 사람이 완전히 경찰 강요해서 자기는 자백했다 허경영 는 그런 일이 없다 근데 왜 자격 경지야 허경영 박근혜 결혼서를 취재기자 단독 인터뷰 허경영 죽기 위한 조작 수사에다 올려봐요 봐봐 지난 17대 대선 박근혜 결혼서를 단독 보도했던 모허 매체 k 기자 허경영 죽기를 위한 조작 수사 의혹을 주장했다 k 기자는 결혼선 보도와 관련 허 씨와 사전 공모가 없는데도 마치 5천만 원을 담보로 대가성 기사를 쓴 것처럼 수사 기관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 기자는 조사를 받을 당시 허 씨가 신문대금 으로 5천만 원을 이 마이크 어디 갔노 마이크가 아나운서들은요 마이크 를 없으면 잠을 못 잔대 이게 없으면 박통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수할 때도 마이크를 옆에 갖다 놔야 돼 마이크를 봐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야 마이크 없으면 직장에서 쫓겨난 것 같다는 거야 내가 그러네 지금 . 신문대금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유도하기 위해 장시간 붙잡아뒀다며 법정에서 양행을 적게 받으려면 허 씨가 신문제작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k 기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의 결혼 설 등을 기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에 1년을 선고받고 이 사람만 빠져나갔어 허위자백의 한 대가야 이게 . 이 사람이 빠져나가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의뢰한 거예요. 그러나 검찰은 항소했고 그죠 서울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버려 . 이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검찰이 또 이 사람한테 달라든 거예요. . k 기자는 항소심 재판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 k 기자는 허 씨와 사전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항소심 재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재판은 검찰에서 항소한 것이라 양행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장관 의 대표된 명예에서 협의를 구속해서 허경영의 공정 총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려봐요. . k 기자는 1호 서울과 단독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에서 신문대금 5천만 원 이라는 금액이 허경영의 입에서 나왔다는 진술을 얻기 위해 2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수사관에게 허경영 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진술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기에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되느냐고 항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모함한 것 정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신문에 tv 조선의 패널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대법원에 항소한 기록이 있어 없어요. 대법원 상관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 증거서류가 다 있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 생사람 잡혀갔어. 왜 박근혜 옆에 간다 그러면 다 잡아버리니까 친동생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나는 말할 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 내가 안 갔는데 기자가 썼는데 내가 걸려 들어왔어. 알겠죠. 나는 아주 고맙게 생각해. 왜 그 바람에 여러분하고 강의도 하고 많이 만났 잖아요. 그죠. 미리 청와대 5년 전에 갔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 알겠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신문에 여러 군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 저는 비용이 더 사람 더ikut autor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을 갖는 miss사합니까. 양해인 첫 입이 이리와 같은 여야. 그는 다시 한입을 받은 디테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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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